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8천만 도즈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지난달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일단 8천만 회분량 중에 2,500만 회분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밤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500만 회분 가운데서 6밀리언 약 600만 회분의 분량을 확진자의 급증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아래로는 국가들을 나열을 했는데 마지막에 The Republic of Korea, 즉 우리나라가 포함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주변에서도 이제 백신 맞았다 또는 예약을 했다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접종률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앵커님 고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백신 이야기도 나왔네요. 지금 우리나라 접종률이 12.4%, 6월 2일자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는 평균 53만 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6월에 하루에 25만 명만 맞으면 우리가 목표로는 1,300만 명을 도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백신 확보가 1,832만 명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크게 부족은 하지 않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한 나라를 보면 인적 국가 2개, 거기서 창골이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인도, 지금 중국과의 대결 직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국, 그러다 보니까 백신 동맹, 중국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생각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OECD부터 해서 다 그게 오롯이 접종률의 증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제도 한번 짚어주셨지만 백신의 접종률에 따라서 투자하는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백신의 접종률을 항상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셀럽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지난 수요일에 AMC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AMC나 게임스톱 같은 민주식들이 곧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관련 셀럽의 말말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루프 캐피탈 마켓의 앨런 굴드가 투자서 안에서 지난 월요일에 했던 말입니다. AMC가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았지만 컴즈아웃, 결과적으로 Over-levered, 즉 레버리지가 너무 과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문장 보시면요. Eventually, 궁극적으로 밸류에이션이란 Fundamental, 즉 펀더멘탈에 귀결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또 다른 미국의 금융리서치 기관에서도 1년 안에 민주식들의 가격이 40%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다음 이야기는 AMC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욕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AMC인데 몇 달 전이 떠오릅니다. 게임스톱이 미친듯이 올라갔던 그런 데자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공유도 비중이 높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상한 투자 기법들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아니, 무료 팟권 준다고 이렇게 하루에 99%씩 오를 수가 있습니까? 1월 5일에 1불 98점을 해서 지금 62불 55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식으로 넣어서 부채라든가 손실 이런 것들을 따지면 목표가가 5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1억 달러 이상 손실이 예상돼요, AMC는. 그다음에 부채가 지금 20억 달러에서 54억 달러가 한 3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 이렇게 62불 55점 이거 성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5불에서 6불 정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과거의 경제 이론과 주식 이론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지금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확언코인데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수치, 기법들 다 하고 내가 좋아해서 사는 거야. 이 하나의 신념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평가와 재무제표의 어떤 부분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의 호불호, 개인의 선호도는 그 위에 얹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관심하셔서 AMC 그렇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부분들은 좀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AMC 이런 종목에 올라타시는 분들은 정말 강심장입니다. 이런 거에 어떻게 올라타시죠? 일단은 AMC, 오늘도 일단은 주가가 변동성이 큰 양상이었는데 앞으로 이 앨런 굴드의 이야기처럼 떨어지게 될지 더 체크를 추일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에 AMC는 계속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 AMC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매도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시장 평균은 5%입니다. 그래서 4배 이상의 공매도가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체크해볼까요? 감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 친구인 빌게이츠와 워런 뷰핏이 손을 잡고 원전 건설에 진출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1조 원을 투입해서 나트륨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빌게이츠가 지난 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나트륨이 게임 체인절,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말입니다. 라면서 와이오밍주는 이미 에너지 업계에서 100년 넘게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고 말을 했네요. 자, 우리나라 원전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 파죽 지세인데 이 같은 뉴스가 분명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분석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만나요. 네, 강민정 퀘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자, 이러면서 빌게이츠의 이야기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빌게이츠가 이제는 또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그런데 요새 가정사라든가 주변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원전인데 지금 우리가 물로 냉각수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하냐면 나트륨으로 냉각 고속로를 만든 겁니다. 폭발 위염도 좀 적고 등등에 있는데 이거요. 과거에 나온 겁니다. 그래요? 1994년도에 일본에서 만들어서 이거 상용성이 없다고 2016년대에 폐쇄한 거예요. 몬주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좀 이상하다, 이거는. 그러게요. 왜 이쪽으로 지금 뭐 하지? 그런데 버핏까지 지금 들어오니까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가는지. 그리고 와유명지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은 퍼스피코프라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것도 조금 우리가 관찰 대상이고 소형 원자로 너무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소형 원자라라든가 이런 건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 이제 우리도 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에 다시 한 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빌게이츠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모멘텀을 오히려 보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참 첨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웅 군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마리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